체험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하고 N하고 O가 총맥컬을 하지 이게 실제로 뭐 하는 거 안 돼? 총맥컬을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필을 놓고 제가 얼마나 머리 잘 뚫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일어나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요 이 과정을 항상 알아야 돼요 베타 공개, 베타 공개를 물리학도들은 다 배워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 제대로 몰라요 무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게 별 속에서 일어나요 무제한적으로 일어나요 별 속에서 베타 공개를 이해 못하면 별이 어떻게 행융합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여기서도 베타 공개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부 다 베타 공개예요 먼저 어떻게 일어나면 12번 카본에서 탄소 6개, 양성자 6개, 중성계 6개 12번 카본이 양성자 하나하고 결합을 하면 행융합이 일어나요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면 13번 뭐가 되느냐 하면 질소가 돼요 질소는 7번이잖아요 이것도 미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CNO의 양성자 개수를 계산해야 돼요 이거 6개, 이거 7개, 이거 8개 양성자 개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성자 개수요 그러면 13번 질소 같으면 양성자 몇 개요 무조건 양성 7개요 그러면 중성자 몇 개 돼요 6개라면 그만 나오죠 그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그 계산 늦어지면 못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곧장 방사선이 안 나오고 감마리에 그냥 나와요 그럼 이거 베타 분개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 베타 분개라면 반드시 포지토론이 나와야 돼요 베타 분개 아니요 이건 감마리에는 뭐냐 하면 이쪽에 두게 하는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NO 사이퍼를 해서 두 번째 13번 질소 양성자 7개 여기서 드디어 베타 분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번 양성자 7개, 중성자 6개요 그게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개인데 카본 내가 나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훈련 안 하면 이거 판판 헷갈려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에서 어떻게 되냐면 13번 베타 분개를 하면 베타 분개를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베타 분개를 했다 잘 들었어요 베타 분개를 하면 양성자 1개 플러스 돼요 줄어들어요 베타 분개를 하면 지금 이 분개를 하면 이건 사실 리버스 베타 분개인데 이 분개를 하면 양성자 1개 플러스 돼요 줄어들어요 양성자 1개 줄어들잖아 그럼 양성자가 줄어들니까 원자 번호는 어떻게 돼요? 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13번 카본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건 양성자 몇 개요?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 이거는 양성자 7개, 중성자 6개 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고 그 자정에 포지트론 나오고 뉴트리온어가 나오는 거예요